사랑하는 메가스태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N수생들, N수생들. 전국에 수많은 N수생들, 물론 독학하는 분들은 혼자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모의고사 봤죠. 그렇죠? 원래 3월 학평은 다음 주인데 우리 N수생들은 이제 오늘 모의고사를 봤을 거야. 그렇지? 모의고사. 선생님은 이걸 전날 찍기 때문에 그게 쉬웠는지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3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멘탈이 지금 탈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안 나와서 좌절하고 속상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 메가스태스 들어와서 아,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우리 N수생들한테 중요한 얘기 한 번 좀 할게. 중요한 얘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자, 이쪽 봐. 여러분 제가 인터넷 인간강사 벌써 10년 넘게 했어. 10년 넘게 했고 강의를 내가 시작한 게 2007년이니까 2007년부터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겠냐. 그렇지? 특히 N수생들도 정말 많이 봐왔어. 난 옛날에 이제 노량진이 원래 학원 가였거든. 그 노량진은 다 N수생들만 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공무원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서도 선생님이 오랫동안 수업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N수생들을 디기디기디기디기 많이 봐왔어.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N수생들을 봐왔는데 N수생들 중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그룹이 어딘 줄 알아?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르는 그룹. 뭐 N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 뭐 기숙학원 가서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종합반 학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자습관 같은 데 다니면서 단과 듣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진짜 혼자 독학으로 혼자 집에 사는 학생들도 있고 많잖아. 그렇지? 그중에 점수가 제일 많이 오르는 그룹이 어디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기숙학원이야. 기숙학원. 나 메가스토리 있으니까 그냥 기숙 러셀이라고 쓸게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 야, 나 온라인 단과 강사야. 야, 내 강의 들어 이런 거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 이해가? 기숙학원 애들이 점수가 제일 많이 올라. 그 다음 어디가 많이 오르게? 어디가. 그 다음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쓸게. 종합반이라고 쓸게 그냥. 여기 메가스토리인 재정반이라고 그러는데 재수정규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종합반. 종합반이 그 다음 많이 올라. 그리고 막 엄청 오른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막 떨어지는 애들도 나오고 엉망진창인 데가 나머지야. 그럼 난 지금 기숙학원 홍보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말할게. 니네 대학생 아니야. 니네 지금 대학생 아니야. 편안하게. 그 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멋있게. 재밌게 공부. 해서 좋은 대학에 가. 그런 게 어딨어. 자. 내가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할게. 오늘 모의고사를 봤어. 끝났어. 잘 보는 학생도 있고 못 보는 학생도 있지만 모의고사 보면 힘들지. 힘들어도. 기숙 러셀에 있는 학생들. 우리 지금 기숙 러셀 학생들도 이 캐스트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떡해. 그 이상한 옷 같은 거 거기서 주는 추리닝이 있고 그냥. 아이씨. 이러고 지금 있죠. 그치. 그러면서 뭐해. 앉아가지고 자습관에서 틀린 거 그냥 억지로 확인하면서 그냥 이러고 있을 거야. 맘 같아서 뛰어나가 놀고 싶어도 뛰어나가 놀 수도 없고 밖이랑 전화도 못해. 진짜 말 그대로 갇혀 있잖아. 그치? 자. 종합반. 글쎄. 반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 그래도 남겨가지고 억지로 자습시키는 데도 있을 거고 뭐. 뭐. 그러나 뭐 좀 뭐. 어떻게 해요. 좋대하고 가는 데도 있겠지만 뭐 이건 반반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 그 외. 다시 말하면 뭐 단과를 다니면서 뭐 하는 학생. 뭐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다니는 학생. 또는 뭐. 많죠? 집에서 혼자 독학하는 학생. 어때? 자유롭지. 오늘 딱 끝났는데 시험지 딱 들고 자습관에 딱 앉아서 하고 있니? 아니면 지금. 밖에서 실컷 놀다가. 제가 놀다 가라고 표현할게. 얘네 대학생 아니라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와서 밤에. 아. 이제 어떡하지. 내일부터 뭔가 한번 바꿔봐. 어. 내 지금 공부법이 잘못됐나? 공부법 퀘스트 들을까? 아니면 뭐. 정신무장 좀 해? 그러고 있진 않아? 그러고 있진 않냐고. 얘들아. 작년에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N수 해봐서 알잖아. 니네 N수생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진짜. 나도 누군지 알죠. 김성은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스타일이고. 뭐. 노베이스 학생들이 많이 듣는 그런 강사래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뭐 장점 단점 무슨 뭐 어쩌네 저쩌네. 많이 알지. 근데 한번 작년을 돌이켜봐봐. 시험을 다 망치고 잘 생각해봐. 니네 진짜로. 내가 현역 때 실패한 이유가. 작년에 실패한 이유가. 좋은 컨텐츠를 접하지 못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야. 왜 여기가 점수 많이 올라? 왜? 왜? 여기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여기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어찌 보면 그래. 종합반만 얘기하면. 종합반 같은 경우는 어때? 내가 원치 않는 수업 앉아서 꾸역꾸역 들어야 돼. 알지? 꾸역꾸역 들어야 돼. 그래서 뭐 싫다며. 그래서 딱 그냥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효율적이야. 내가 밖에 나가서 나 혼자 좋은 선생님 나한테 딱 맞는 선생님을 딱딱딱 선택해서 내가 이미 N수행이니까 잘 알고 있잖아. 뭐 개념은 뭐 무물게 그래. 내가 무물게 듣고. 뭐 그 다음은 뭘 듣고 뭘 듣고 하면서. 막 혼자 뭐 잘 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딱 효율적으로. 그리고 딱 뭐 아주 좋은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무슨 뭐 자숙관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참 멋있게. 공부하면 성적이 수직 상승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돼. 그래서 이런 데서 막 전국 수석도 나와. 맞아. 우리 러셀에 보면 전국 수석 매년 나오잖아. 진짜. 어? 맥우스에 나와. 그래. 맞아. 근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말할게. 일단 이렇게 말하자. 밖에서 공부한. 예를 들면 러셀이라고 해볼게. 러셀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했어. 물론 자유롭진 않죠.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긴 해도 그래도 뭐 끝나면 뭐 뭐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조퇴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은 조퇴 한 번도 안 하고 꼭 참고 아니 심의하자스까지 심자라 그러네. 심의하자스 뭐 새벽 1시까지 그것도 꾸역꾸역 해가면서 최선을 다했을 거야. 흔들리지 않고. 니네 지금 무슨 컨텐츠 핑계대고 선생님 핑계대고 무슨 강의 들으면 성적이 오를까 아니 킬러 문제 강의를 들으면 킬러 문제가 풀려요? 무슨 진짜 이런 거 개똥단체 같은 소리야. 어? 무슨 아기들이 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아기도 아니야. 공부 안 해본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공부 안 해본 애들이 하는 얘기잖아 그거는. 성적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 거야. 왜 여기가 많이 올라? 내가 말했지 지금 이 메데프 그래. 모의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도 지금 추리닝 읽고 계시죠? 우리 러셀 기숙에 계신 분들 이러고 이거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당연히 이 영상 끄고 나면 또 오답 정리하면서 또 공부하겠지.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는 거야. 성적은 얘들아 내가 해야 오르는 거야. 내가 해야. 알잖아. 어떤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강의를 들었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발휘했더니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알겠어? 그럼 지금 이제 오해하지 마. 여기 이제 나머지 학생들이 어우 쌤 그럼 저보고 지금 기숙학원으로 가라는 얘긴가요가 아니고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지금 딱 얘기하자고 오늘 모의고사 끝나고 혹시 모의고사 보다 집에 탈출하는 애들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보다가 진짜 집에 간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오늘 모의고사 끝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야 돼? 스터디 카페 또 러셀이면 러셀 자습관 거기 딱 앉아가지고 힘들어도 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했어야지. 진짜 딱 이렇게 약속할게. 보통 그래 스터디 카페나 자습관들이 10시에 문을 닫잖아. 아 문을 닫는데 모르겠다. 10시에 하여튼 보통 귀가하는 게 이제 기본이니까 딱 이렇게 약속하자. 우리 그냥 여기 전부 다 합쳐서 10시까지 무조건 공부. 단 하루도 단 하루도 10시를 어기면 안 된다. 아파도 꾹 참고 약 먹으면서 10시까지 한다. 이거 약속. 약속. 내가 좀 요즘 코로나 시대에 약간 좀 불만인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핑계가 많아진 것 같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쌤도 마찬가지고 가방에 있다 갑자기 기침이 나면 어 이런 아이고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어우 나 더 아픈 것 같은 막 이래. 맞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자기만 소원 내다. 물론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걸 피해를 뭐 주지 않고 이런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몸을 알잖아. 그냥 갑자기 기침이 헐렁 나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잠깐 나 코로나인 것 같아. 이러면서 원래는 뭐 그렇게 피해도 잘 주고 다니는 놈이 어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 난 집에 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집에 가. 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어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공감하시죠? 자기만 손해다. 알겠어? 이미 그리고 코로나 이제 다 풀렸어. 이제 핑계 대면 안 돼. 알았어? 어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늘이 무너져도 꾹 참고 열심히 할 것. 그럼 여러분 성공해.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뭐 모의고사 받다라는 핑계로 일찍 집에 간다거나 끝나고 친구들이랑 논대거나 시간을 허비 안 되거나 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알겠나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뭐 이제 강의 원래 했었는데 강의 끝나고 어? 칠판 막 지운 다음에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우리 야외수생들 성공했어. 성공해야지. 이네. 그치? 성공해야지.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해 가죠? 잘했어요. 자. 뭐 다음 주에는 3월 학평이 있어. 여러분 3월 학평은 고3들만 보는 거지만 그래도 그건 전국의 고3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교수님들도 수능 출제할 교수님도 되게 꼼꼼히 볼 자료야. 그러니 다음 주 3월 학평도 꼭 문제집 출력하셔가지고 문제집 출력하셔서 시험처럼 딱 시간제거 꼭 풀어봐. 알겠어? 어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올해 기출은 다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올해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10시까지 10시 하루라도 어기면 나쁜 사람 알았어? 어 자 열심히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